주식회사가 온밀해 대표 정현민은 2022년 4월 4일 용인시가 주최한 2022년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에서 시장 표창을 받았다. 정부 및 지자체는 매년 오랜 기간 사회에 봉사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온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표창을 수여해왔다. 정현민 대표는 코로나 극복 동참을 위해 4천만원 상당의 마스크 기부 아름다운 재단 용인시 청년봉사회 활동으로 지역사회 균형발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능기부 재난구호 지원을 위한 이동급식차량 지원 직원과 고객이 함께 참여한 행복 나눔 봉사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용인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주식회사가 온밀해 대표이자 용인시 청년봉사회 회장 정현민은 뜻깊은 성을 수상하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며 코로나 키트 기부를 진행하던 중 5천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해 너무나 속상했지만 그래도 행복을 나누는 사회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식회사가 온밀해는 지난 1일 연구소 설립과 더불어 취약계층 및 재소자 재소자 가족을 위한 케어서비스 1 리펜트 www.repent.co.kr 를 런칭하고 재능마켓 큐몽 사이트에서 자기소개서 청삭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주식회사 한편 주식회사